웨이야! 반갑습니다. 블루이드위버에요. 프라이드 피자 가게 AR 스페셜 딜리버리 이번에 뭔가 조금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공지가 딱 떴는데 간단한 얘기는 14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XP, 그러니까 경험치로 여러가지 아이템 연락할 수 있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구입을 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렛츠 플레이 가봅시다. 와우! 펀타임 패키지! 와우! 화면이 막 바뀌어! 프레디 애들이! 그치?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가 어허허어 그리고 이 펀타임이 뭐라고 바뀌는데? 영어가 바뀌는데? ETE 리얼! 그치? E터널! 영원 불멸! 불멸의 패키지래! 패키지 영원이나 주는거야 그럼? 아 땡큐네! 좋아요, 오케이! 안 바뀌는데? 아, 예스 노! 예스! 드디어 나오는 소리가? 우와 뭐야 999년? 1000년이 가도 1년만 더 있으면 1000년인데 999년도에요? 일단 나는 그레니폭시 현재 내 아이콘은? 튜토리얼부터 시작을 하네 전에까지는 데모 버전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정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전세계로 공급을 할 예정인가봐 한국 스토어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스토어를 미국으로 바꿔야지 프레디 AR 플레이를 해볼 수 있거든 지금은 이런식으로 엔도나 이런걸 불러서 플레이 해볼 수 있고 이런건 똑같지? 응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내 밑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어 슬롯같은 개념이 있죠? 공격성을 좀 낮춘다던지 애니메이션 공격을 할 때 바로 죽었는데 뭐 한두 번 방어가 가능하다던지 그런게 가능한가봐 일단 어 엔도가 들어왔어 지금 와우 버튼 3개 있고 내 배터리 잔량도 있고 프레시 껐다 퀴즈도 있고 뭔가 밑에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예전보다 일단 해보자고 지금 엔도라서 기본이야 기본 일단 이 지지지거리는 데 엔도가 있는거에요 지금 그지? 온다? 어? 바로 오네? 아 이제는 대결 개념이네 P가 있어 P 에너지 엔도 에너지가 있어요 파즈코인 150 파츠 XP 이제 이 XP를 모아야 되는거지 그러면서 경험치로 아이템을 구입을 할 수 있는거에요 파즈코인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게 있을테고 경험치로 구입을 하는 것도 있을테고 이러면서 내가 레벨업도 있네 오오 하하하하 프레디 풍선 얻었다 아 이거 집에 방에다가 매달고 싶네 이거 헬륨가스 들어있는거 아니야? 실드버프 장착을 할 수 있는건가봐요 일단 이것도 나중에 해보자고 어택 블럭도 있고 두번 엑스트라 배터리 옛날에는 전기 아니면 배터리 두개였어요 그냥 잘 맞춰서 전기만 잘 쏘면 되는데 아이템 까지 조금 복잡스럽게 변했어요 조금 RPG 개념도 적용하려는거 같아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거를 클릭을 하면 랜덤으로 애니메토리와 대결을 할 수 있는거지 그랬는데 다른건 없네 그냥 맵인데 여긴 맵이고 예전에 여기 옵션 같은게 있었잖아 상점도 있고 그런게 아예 없었어 지금 튜토리얼이 할 수 있는가봐 다시 눌러볼까? 아 이번엔 프레디다 아 이제 알려주는거 알려주는거 아직 상점이나 프로필이 안나오는게 지금 튜토리얼인거에요 아까 줬던 아이템을 여기다 써보라 이거야 뭐 방어 어택 방어 하나 착용하고 두번째 슬롯을 클릭을 해서 착용 두개까지만 가능한가봐 시작을 하라는거지 이번엔 프레디다 이제 아이템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 오 어 뭐야 이거는 어 뭔순과 소리가 나는데 켜졌어 켜졌어 지금 왼쪽거 그리고 지금 프레디는 여기있다고 프레디가 있는건들이 더 심하게 지지거린다 그치 페이크 어딨니? 어딨니? 이쪽? 확실히 있다는걸 인지할 수 있는거지 내가 맞다 짜여있어 두번 쌓아야지 닫는거야 오케이 유윈 테이프 테이프 파츠 레논 랩 랩스피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들 레벨 3이 되나요? 아 이제 레벨 3가 지금 두세번 해야지 풍선을 얻을 수 있다 좋아 이제 튜토리얼 끝났어 이제 메뉴가 생겼다 그리고 내가 지금 레벨 개념인 거죠 지금 2에서 3이고 계속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왼쪽에 파츠도 2천개가 있고 코인도 한 2만 3천개 있고 스페셜 딜리버리 겟 라스티드 시핑 인포메이션 있네 이거 뭐야? 어 다 시키네? 뭔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가봐 다시 켜졌고 오른쪽에 새로운 아이콘 하나 생겼다 요거 아 요게 버프 관련된 패키지가 있어 브론즈, 골드, 플래티뉴 세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 요게 있는 아이템을 많이 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레이더? 이제 유혹하는 거 캐릭터들 예전부터 내가 구입을 해놓고 다 사용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인 거고 그리고 상점 볼까? 상점에 새로 나온 거 있나? 블랙 아이스 프로스트 루어 아 이건 옛날에 있던 아이템들 그 유혹하는 거? 추가적으로 판다는 거고 프로필 아이콘 기본적인 건 스프링 트랙도 있네? 4달러? 오케이 파츠코인 디바이스 그리고 미니팬 토이프레디 버프 아이템 이게 아까 판매했던 그 아이템 이번에는 요 아이템 버프 아이템이 추가적인 게 핵심이네 플래티뉴 버프 패키지를 구입을 해볼게 1500 파츠코인이면 구입 가능하거든? 요거 사서 여러가지 와우 별 5개 풍선 주네 어택 블락 하나 배터리 디펜더 와 아이템 진짜 많아졌다 뭔가 뭔지 모르겠네 쉴드 이거는 전기를 한번 쏘면 쿨타운이 있는데 그거를 50만큼 줄여준다는 거죠 쉴드법 와 천 천이면 뭐 한 3번 4번 공격받아도 내가 살겠는데? 이제 아이템빨로도 살 수 있겠는데? 아 이러면 그 공포적인 내가 한 번에 주는 게 조금 허무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택 블럭 3번 쉴드 버프 500 쉴드 부스트도 있네 뭐 아주 다양해요 어 쉴드 부스트 쇼커 부스트 번개를 3번 연속으로 쏠 수 있고 뭐 이런거 봐 왜냐면 페이크에 당하여가지고 내가 전기를 쐈는데 바로 갑자기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배터리 디펜더 30 쉴드 부스트 25 와 아이템 진짜 많이 준다 플래티뉴이라서 그런지 아이템 많이 줘 지금 이것도 아마 다 랜덤으로 주는 거고 랜덤 와 울티메이트 쇼크 한 방에 보내요 한 방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울티메이트 쇼크로 더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 이런거 같고 이건 15 추가 데미지 20 쉴드 프로텍트 30 와 아이템 진짜 많이 줬다 플래티뉴이라 다르구만 그러면 난 일단 공격을 막는 게 중요해 공격을 막는 게 중요하고 공격을 막는 아이템 2개 디펜스용 2개 아까 울티메이트 쇼크 있었잖아 공격적인 거 하나 요렇게 착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누굴 불러볼까 일단 프레디 기본 애들은 조금 너무 밋밋한 것 같고 간단하게 블랙하트 보니 요거 요거 한번 불러보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애들 부르면 테스트가 안되기 때문에 블랙하트 보니 먼저 한번 해보고 다른 애들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자 얘를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잠깐만요 아이템 착용해야 되거든요 아이템 뭐야 그냥 왔어 도망가기도 있네 도망가기 있어 아 싸우기 싫으면 도망가도 되는데 아이템을 미리 세팅해야 되나 봐 지금 버프 아이템이 착용이 안됐어 일단 기본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이쪽이 어디 이쪽 어딘가 있거든 하이 보네 어딨스 움직였나 전체가 지지거리지 이쪽 어딘데 페이크 여기다 그치 여기 너무 насколько 와 우 여기 dgm 우우.... 잡았쓰 예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풍선 파츠 랩런트 엑스피 요 세 개 했는데 어어 레벨업 오케 레벨업 아! 3이 안됐어 딱 끝에 닿았어 끝에 닿았어 실금 99.9인거지 이번에는 스프링트랩 아저씨 불러보자 스프링트랩이 되게 어렵거든 스프링트랩 아저씨 여깄다 스프링트랩 아저씨 족장이 된 스프링트랩 아저씨 3 Come on you 뭐야? 없어 착용했는데 왜 안 나타나지? 버전이 따로 있나봐 아직은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 같아 그 물음표만 되는 거 같아 일단 오랜만에 해보자고 해보드라고 트랩 아저씨 일단 트랩 아저씨는 눈이 하얀색일 때 보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눈이 하얀색일 때 봐야 되는데 내가 안 봤어 그래서 죽은 거야 경험표를 얻었고 레벨업 되겠는데? 됐다 얻었다 이제 얻었다 그지? 아 이러면서 아이템도 주네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그냥 아무거나 플레이를 해도 경험치가 쌓이면서 어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줘 굳이 현질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초반에는 그리고 여기서는 착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스킬인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공격이 성공했을 때 실드 데미지가 멈춘다 실드 데미지를 좀 줄여준다 이런 뜻인 거고 10초간 배터리 소모를 중지시켜준다 그리고 실드 부스 실드 용량을 10% 늘려주고 리필도 해준다는 거고 수치만큼 부스트 10이면 10만큼 25는 25만큼 실드 버프 실드를 500만큼 재생시켜준다 내가 실드가 다 찼을 경우에는 오버해서 추가적으로 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10초 동안에 아주 놀라운 승리를 위한 쇼크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울티메이트 쇼크 이건 20초 동안 한 방 데미지가 20만큼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초 시간제한 이 숫자는 이 정도 버프가 있어 버프를 받아서 내가 어떤 애니메이트로니스를 공략함에 있어서 부족한 걸 채워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지 시킨 쓰여진 애들은 안 되고 기본만 되는 거 같거든 치카 한번 불러볼까 기본 치카는 되는지 됐다 치카 왔다 여기 아 되지? 기본은? 여기서 울티메이트 쇼크 한번 쓰고요 2킥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3개 됐다 기본만 되는구나 어디 있어 여기 있나 뒤에 있는 거 같네 여기 있다 여기까지 일단 이거 써볼까 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20초 동안 빨리 와 지금 와 이야 강력한 파워라고 어 어디 갔어 20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좀 타이밍 맞춰서 써야 되네 좀 늦게요 진짜 올 거 같을 때 이제 한 번에 한 번 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한 번 자 이 아이템을 잘 써야 돼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막아볼까? 방어 이번엔 한 번 안 잡아보고 한 번 어? 아 한 방에 가는데? 내가 조금 타이밍 놓쳤다 싶었을 때 타이밍 맞춰서 방어를 눌러야 되는 거 같아 일단은 기본만 되는 거 같으니까 이번엔 그럼 보니 불러볼게요 어 이렇게 땡기면 멀리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까이 땡겨서도 볼 수 있네 약간 좀 시점을 좀 낮춰서 보는 거죠 저기 보니 오고 있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좋아 이번에도 아이템은 이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오 쿵쿵쿵 거리면서 들어오네 박자고 들어와서 보니 문 쿵쿵대면서 왔어 일단 데미지는 한 번에 이거 눌러야 돼 네가 눌러야 돼 방어 됐지 됐지 막았지 이번엔 늦었거든 타이밍 이쪽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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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한 번에 그렇지 이거를 쓰고 전기를 쐈기 때문에 한 방이 가는 거지 한 방 오케이 프레디 보니 치카는 기본으로 해봤는데 나머지 스프링 트랩이나 이런 애들은 안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스킨이 입혀져서 그럴 수도 있어 스킨 없는 발로라 한번 해볼까요? 발로라 아줌마 그래서 만약에 발로라 기본 스킨인데 어플을 쓸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프레디 치카 보니만 가능한 거예요 엔도 엔도 이렇게 4개까지 폭씨도 되겠다 어쩌면 폭씨까지 발로라 아주머니 한번 불러보고 됐다 왔다 아줌마 발로라 아 버프를 사용 못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발로라 아줌마는 이거 소리 나는 대로 떨어져야 되고 미리네아가 벽이 붙으면 털어내야 돼 털어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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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내야 돼 요거 소리 너무 내면 안 돼요 발로라 아줌마한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발로라 아줌마한테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이게 지금 정상인 거지 요거 그러면서 미닐 하나 이렇게 주워야 되고 얘 이렇게 흔들어야 되고 발로라 아줌마는 보이진 않아 잘 안 나오더라고 요렇게 요거 후레쉬로 비춰서 미닐이나 떨어진 거 있을 수 있거든 지금 하나 떨어졌어 왼쪽 있다 그리고 내가 빨리 이렇게 돌면 소리나서 이소리 듣고 이 소음 듣고 오신다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미니라는 걸 듣고 여기 또 있다 그치 그치 깜짝이야 아 오랜만에 봐도 아주머니는 무서워 폭시 한번 볼까 폭시? 폭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 폭시는 일단 발이 빠르기 때문에 화면을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 됐다 왔다 폭시 폭시까지는 되네 폭시까지 이번에도 울티메이트 이것도 빨리 선택해야 돼 얘가 오기 전에 이봐 느낌표가 뜨면 늦은 거야 이제 이제 선택이 안 돼 공격이 안 되는 거지 공격 아이템을 하나 못 착용시켜서 하지만 방어 아이템은 착용을 했거든 방어로 한번 잘 막아볼게요 아이고 배터리 부족하네 폭시야 배터리 부족하거든 싸게 싸게 오더라고 꽁시렁 대지 말고 그냥 빨리 와 배터리 없어 신났니?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내가 조금 미스가 낫다 이럴때 빨리 방어를 눌러야 하는 거예요 배터리 없다고 와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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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닿 이거 한번 눌러 볼까? 헌... E... 데미지 반사, 데미지 반사 어? 막아 x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옥 App 좋아요 Bastard 좋았어? 이건 좋았어? 이거는 내 못봤거든? 달려오는거? 아오 ук 헷갈리네 근데 위치가 헷갈리네 이거 여기다 x2 여기다 여기다 나아이 뭐야 핑 뭘 기조금 달아 와 공격 아이템 무조건 필요하네 아이 실금 달아 실금 속았다 아 이거 어떻게 잡아 배터리 10% 야 핸드폰 꺼진다 아유 나 이거 100% 채우고 했는데도 이래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아 아까운데? 자가만 이거 충전기 꽂아놓고 하자 충전기 꽂아놨어 충전기 꽂았다 오오 아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어디갔어? 아 얘 발강발강 거려가지고 얘 엄청 돌아다니는 애라서 이쪽 근처 이쪽 근처 나이스 아 뭐야 이거 조금 달아 이거 아 공격 아이템 진짜 사야돼 여러분들 공격 아이템 무조건 사야돼요 공격 아이템 아 또 맞았다 눌렀는데 아 이거 진짜 배터리만 아니면 잡는데 나이스 나이스 3반만 쳤는데 3반만 쳤 때 뭐 한 지금 이제 한 10분의 1 된거 같애 공격 아이템 무조건 필요하구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폭시가 막보였던거야 이번엔 보스급이고 보스급 스프링트랙급이네 스프링트랙급이네 아하 페이크 아니었어 어택 블럭 이게 어택 블럭이 이건 무조건 착용을 해야될거 같아 그러니까 한번 막아주는거거든 아예 이거는 기본으로 달아야되는거 같고 배터리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어요 내가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달아서 스트레스지 게임 배터리는 별로 빨리 안달기 때문에 조금 뒤로 좀 빼도 될거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공격 어택은 무조건 필요하다는거 그러니까 20%를 올려주는 이 어택 부스트를 착용하던지 15초 동안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이거를 사용하던지 공격은 하나는 있어야 될거 같애 프레디는 기본으로도 2방이면 되는데 폭시는 한 10번은 맞춰야 될거 같애 그래서 이거나 이거를 써줌으로써 3번에서 한 5번 정도로 잡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거 폭시는 아 이거 내가 프로필이 이거 폭시인데 폭시할 때 잡혀버렸네 좋아요 오늘 프레디 AR 새로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했던거랑 지금이랑은 거의 뭐 좀 새로운 게임 비슷할 정도로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구형보니 있었잖아 구형보니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아직 구형보니는 안나오고 뭔가 구형보니는 우리가 우리의 기태치가 높은 만큼 정말 잘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구형보니 나오고 업데이트나 추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구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프레드의 피자 가게 AR 소페셜 딜리버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comigo 점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에 블레이드 검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